5월 동행 브이로그, 표유 너에게 5월은 더 교회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2일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준비하시 듀키즈 온다 블럭과 우리 교육부 친구들의 꿈을 나누고 응원하며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어버이 주일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5월 가정의 달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의 어느 고운 날 언제나 동행한 비교회가 감사에 맞이했는 대덕한 비교회의 13여전도의 지체분들이 삑식한 성민이 세진이와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핫했던 야외들, 삼겹살은 JMT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도마동 희망합창단과도 공간 나눔을 통해 한 달간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한 비교회는 공간을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지킴이 독호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상남자랍니다.